자 진짜 근데 미국 방송사들 언론들 보면요 대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우리 방송사는 카멜라일스 지지한다. 대놓고 우리는 트럼프 지지한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거 맞습니까 진짜?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현재 날짜 11월 2일입니다. 미국 대선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자 근데 오늘 주제 언젠가 한 번은 다뤄야겠다 다뤄야겠다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2021년 초에 들었어요. 근데 단가가 지금 하는 건 안 나온다. 다음 대선쯤에 해야 단가가 나온다 해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으면 현재 단가가 나오게 되어서 하게 된 편입니다. 2020년 바이든 트럼프 대선 이후에 지금 2024년 다음 대선인 오늘날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대선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의 핵심 미국 언론은 대놓고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입니다. 이거 이거 우리나라 분들 중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오늘 그럼 방송사나 뉴스 그 신문사가 대놓고 우리는 헤리스 지지한다. 대놓고 우리는 트럼프 지지한다. 이런다는 거냐? 맞습니다. 그것도 몇몇 개가 아니라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 보통 CNN, 폭스뉴스 아 요런 데서 뭐 카멜라 힐스 대놓고 지지하고 트럼프 지지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 두 개는 그냥 대표적인 거일 뿐이고 수많은 신문사들과 언론사들이 대놓고 지지 표명을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진짜로? 자 일단 우리나라의 전통의 구조. 전통적 구조죠. 조중동 대 한경호. 이제 조중동은 조선중앙동아. 한경호는 한결의 경향 오마이뉴스. 전통의 구도인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보수적인 정당의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고 진보적인 정당 쪽에 조금 있는 경향성이 있다. 요런 얘기는 해도 이 양반들이 대놓고 우리는 문재인 지지한다. 이재명 지지한다. 윤통 지지한다. 홍준표 지지한다. 이러진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죠? 물론 얘네들도 돌려서 지지하는 어떤 그런 거를 여론 조작을 한다고 느끼시는 국민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국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다. 어찌되었든 카멜라 힐스 대 도널드 트럼프. 이번 대선 대놓고 정말 많은 언론사들이 또 우리는 힐스 지지, 우리는 트럼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 카멜라 힐스를 지지한다고 이번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자주 듣는 신문사가 워싱턴포스트인데 워싱턴 타임즈가 따로 있어요. 워싱턴 타임즈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언론사들이 대놓고 지지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널리즘이라는 개념. 저널리즘이 뭐예요? 보도 아니야, 보도. 그리고 신문과 이런 거를 보도하는 그 행위 아닙니까? 이 저널리즘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100%까지 지킬 수는 없겠지만 노력해야 한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어떻게 저렇게 언론들이 대놓고 우리는 얘가 좋다, 얘가 좋다 이런 말을 어떻게 대놓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나는 처음에 그런 생각은 들었어. 이거 조사하기 전에 미국은 자유의 나라니까 수정헌법 1조 뭡니까? 어? 의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출판의 자유, 발언의 자유 이런 거 저해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서 아 자유로운 나라니까 그래서 저런 문화가 생겼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 이거 진짜 야씨.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내 스스로가 좀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인데 돈이야. 너무 명쾌해. 정말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표본. 자본주의 표본 국가인 미국에 걸맞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미국 언론들이 돈은 돈인데 어쩌다 저렇게 대놓고 특정 후보를 지제해왔느냐. 그 역사를 좀 짧고 굵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5분도 안 걸려요. 자 미국. 미국이란 나라. 건국 초기죠. 1700년대 후반입니다. 영국한테서 이제 갈라서 나오죠. 저 사람들 영국인이야 다. 아 그거 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우리 간청단분들 다 아시잖아요. 영국 섬에 살던 식민지를 이제 개척하러 미국 북미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영국인들이야. 그 영국인들이 영국 본토 섬이 짜증나가지고 갈라서자 해가지고 나라 세운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700년대 후반의 미국 강국 초기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요. 신문사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때도. 신문사가 많았어요. 대놓고 그 수많은 신문사들이 각자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특정 대통령 후보를 대놓고 지지했어요. 자 그리고 이 언론사들 특정 후보를 지지할 때 이런 글을 쓸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자 사설. 기사. 사설이랑 기사는 좀 구분해서 보기는 해야 됩니다. 자 사설이 뭐야? 그 사. 언론사. 신문사. 이 사측의 주장과 입장을 실어서 말하는 논설문이에요. 그래서 사설에서는 뭐 누구를 우리가 좀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도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는 명분이 좀 있어. 근데 기사는. 기사는 뭐야? 뉴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기사까지도 옛날에 미국 신문사들은 대놓고 특정 후보를 빨아줬습니다. 아니면 특정 후보를 대놓고 깎아내렸어요. 졸나게 깎아내렸어. 자 그럼 언론사들이 왜 저 짓을 했느냐? 미국 건국 초기에 수많은 정치꾼들. 달리 말하면 건국의 아버지들. 저 건국의 아버지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치꾼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섬이 짜증나니까 지들 돈도 간수하고 자기들한테 사업도 이제 계속 해먹고 싶은데 영국 본토가 저기서 갠서히 넣고 이제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이제 갈라선거란 말이야 사실은 저 양반들이 자기들을 빨아주는 신문사들한테 대놓고 돈을 줍니다. 대놓고 후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특정 사업을 해. 이번에 국책사업. 삽질을 해가지고 뭔가 그 토건 사업을 해. 그런 거조차도 언론사들이 가라로 이제 어제 만든 법인으로 이제 인건비 대충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걸 숍을 치는 거야. 오늘까지 신문사반 하던 그 신문사 사장이 갑자기 건축회사 사장이 돼 있는 거야. 아무튼 이런 어떤 그 국책사업이나 여러 다양한 사업으로 언론사들 돈 빨아먹고 그런 걸 하려고 이제 완전히 뭐야 그럼 초기 역사가. 돈이야 돈. 옛날에 미국 신문사들 대부분은 특정 정당에서 만들어놓은 정말 그런 신문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놓고 빨거나 대놓고 쟤네 상대당 애들 깎아내리거나 이랬으니까. 자 근데 이것도 이것도 잠깐이야. 가면 갈수록 미국의 국민들도 야 이거 맞아? 이게 맞냐고. 좀 꼬롬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이 언론이라는 인간들이 이러는 게 맞냐. 1930, 40, 50년대. 딱 건국되고 나서 한 이제 건국되고 50, 60, 70년 지난 거예요. 그저 한. 우리나라도 이제 건국되고 50년 지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품격을 가져야 돼. 시민의식을 가져야 돼. 이런 게 사실 1980, 90년대를 지나면서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어.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든 한 50년 지나야 돼. 건국 초기에는 개판이야. 1830, 40, 5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지들 멋대로 하는 신문사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점점 올라가고. 그런 어떤 그 저는 대놓고 이제 특정 정당만 빨아주는 언론사들을 안 좋게 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관념도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1800년대 중반 가면서 저런 신문사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걸 표방하고 독립적으로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하겠다라는 신문사들이 튀어나오면서 국민들이 그 이전에 이제 편향된 신문사들을 안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립적인 그런 신문들을 선호하게 되고 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미국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그리고 역시 대박이야. 에이브람 링컨. 위대한 링컨. 1861년에 대통령이 된 링컨이 이런 정치적인 신문사들을 대놓고 갑니다. 진짜 대놓고 배척을 해요. 저 신문사들은 완전 쓰레기들이다. 당시에 수많은 신문사들이 사실 링컨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대놓고 남부연합을 지지했었어요. 남북전쟁 때 이제 링컨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남북전쟁이 뭐예요? 미국 남북전쟁이. 남부의 노예제도 찬성하는 애들. 북부의 노예제도 이제 반대하는 주들끼리 이제 편먹고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신문사들이 남부연합을 지지했었어요. 근데 이제 링컨을 그래서 깐 건데. 링컨은 단순하게 그 이유만으로 그 신문사들. 남부연합을 지지하던 신문사들을 배척한 건 아니고. 링컨은 약간 저널리즘의 진심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저널리즘이 있어야 된다. 우리 미국에도. 그리고 링컨이 정말 저거의 진심이었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지성으로 링컨을 빨아주던 언론사. 여기도 배척합니다. 링컨 때 그래서 미국의 언론 문화가 굉장히 빨리 나아져요. 상당히 나아집니다. 링컨의 이 어떤 그 마인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아까 말한 사설. 사. 사측의 주장을 펼치는. 사측의 입장에서 논설문을 쓴 거죠. 사설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얘기하게 하자. 이게 관행으로 남습니다. 기사에서. 평상시에 기사를 보도하고 이러는 거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설에서만큼은 자유롭게 두자. 이게 관행이 됩니다. 미국 그냥 문화예요. 근데 솔직히 사설에서도. 사설에서도 언론사인데. 저걸 대놓고 쓰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언론사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애초에 사설과 기사는 아예 다른 거 아니냐. 별개다. 언론사가 언론 보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기사는 당연히 중립적으로 쓰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사설은 우리 마음 아니냐.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별개다. 이런 이제 그 문화적인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까지도 미국의 언론사들이 뭐가 있냐면은. 사설은 우리 언론사의 주관적인 성향. 이런 거에 기반해서 써도 된다. 다만 기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를 현재까지도 미국의 언론사들이 생각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국의 수정헌법 1조. 수정헌법 1조가 뭐야? 자유야 자유. 내용 대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개인들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를 박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지금 미국의 폴리티컬 컬렉트네스. PC주의. 지금 이 PC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왜 많아? 우리나라는 이 PC주의가 그냥 짜증난다. 보기 싫다. 거슬리게 한다. 귀찮게 한다.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미국인들의 가장 큰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자유를 박탈한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제일 큰 이유야.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랑은 좀 이유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PC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거가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근데 미국은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언론사들이 대놓고 사설에서만. 사설을 통해서만 이제 당당하게 대놓고 미국의 정치꾼들.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거는 1860년 링컨 때부터 라고 봅니다. 링컨은 막상 이런 사설에서조차 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미국 언론사들이 사설로 누군가를 빨아주고 지지하거나. 이런 표현을 한 것도 이때부터 이제 관행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시카고 트리뷰니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그 신문사예요. 미국의 10대 신문사 중 하나인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BS, MBC, SBS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미국은 각 지역별 신문사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게 좀 있는데. 우리나라 중에 농민신문. 농민신문 아세요? 농민신문? 각 지역에 그 농민들을 상대로 그 농민들한테 다 주는 그 신문이 있어요. 그 농민신문이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조차. 영향력 꽤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미국은 나라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각 지역별 저 신문사들의 영향력이 꽤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중에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신문인데요. 시카고 트리뷰니. 얘네가 오래됐어요. 1860년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링컨을 지지하기 시작하거든요. 미국 언론사들도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고 그런 게 시카고 트리뷰니라고 해서 얘네가 지지를 대놓고 하는 거를 시작으로 사설해서 우리도 지지하자. 다른 언론사들도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좋다 이거예요. 저런 게 관행으로 생긴 거 알겠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언론사들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하나 빨기 시작하면 끝까지 빠냐. 하나 지지하면 쭉 가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포스트. 지금 여기가 미국 민주당 후보를 거의 지지해오는 경향이 있는 신문사거든요. 근데 1952년 대선 때 아이젠하워. 자 미국의 오성 장군 출신이죠. 어 이 양반 전쟁 영웅이야. 2차 세계대전에 1952년 대선 때 공화당 후보였던 아이젠하워 후보를 지지합니다. 왜? 손절도 하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후보는 당시에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역대급 전쟁 영웅 출신이었고 미국을 구해줄 수 있는 후보라고 전 국민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했어요. 저번 방송에서 내가 무슨 얘기했어? 선거인단 제도편에서 이 얘기했죠? 미국의 선거인단 전체가 53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물론 과거에는 조금 적었는데요. 자 이렇게 500명이 넘는 선거인단에서 아이젠하워가 1952년 대선에서 무려 44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합니다. 민주당 상대 후보였던 스티먼스는 89명밖에 못 받았어요.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미국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워싱턴포스트가 왜 도대체 아이젠하워를 지지했느냐. 대세는 따르는 겁니다. 그 대세를 따르는 이유는 또 돈. 요게 또 연관이 있는데요. 자 여러가지 이제 좀 앞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리고 아까 그 에이브라함 링컨을 지지했다는 이 시카고 트리뮨. 여기가 링컨을 처음에 이제 옛날에 지지했었으니까 뭐 진보적인 언론사일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언론사예요. 그리고 이거 알아야 돼. 옛날에는요 미국 민주당이 오히려 남부 노예해방을 반대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남부 쪽의 지지를 받던 정당이에요. 노예해방에도 계속해서 반대하던 정당이에요. 오히려 공화당이 노예해방을 하자고. 옛날에는 그랬었어.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옛날에는 그랬다 이 말이요. 자 시카고 트리뷰는 대체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왔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언론사인데. 2008년 2012년에. 버락 오바마. 오바마가 압도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던 시기 아닙니까? 이때는 시카고 트리뷰는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바마를 지지해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의 언론사들이 저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걸 가끔은 바꾸다가도 가끔은 또 안 바꾸고 쭉 가다. 웬만하면 미국 공화당. 웬만하면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맞는데 가끔은 바꿔. 그럼 이렇게 가끔은 바꾸거나 쭉 가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이다. 우리나라 언론사도 그런 게 요즘 생겼는데요. 이제 좀 해먹을 만하다고 보는 건지. 옛날부터 미국의 언론사들은 유료 구독자들이 많았어요. 인터넷조차도. 인터넷 기사조차도 유료 구독자가 많았습니다. 언론사의 유료 구독자들을 늘리고 유지하려면 우리가 이번만큼은 조금 바꾸자.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민주당 쭉 가고.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 민주당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헤리스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만약에 미국 민주당을 지지해온 정당이라면. 난 계속 헤리스 빨 것 같아요. 그래야 유료 구독자를 늘리고 선거에서 지면은 우리의 유료 구독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왜? 져가지고 힘들거든 마음이. 더 아득바득 시X 빨아주고 싶거든. 더 아득바득 트럼프를 까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전략적으로 볼 때. 이 유료 구독자를 늘리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던 언론사가.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해서. 헤리스 우리도 지지 안 하면 트럼프 지지할 거임. 이러면은 그 유료 구독자가 빠지면 빠질지 그게 유리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야. 아이젠하원은 그냥 넘사벽이었던 거야. 그리고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오바마도 사실 꽤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인물이었고.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 좀 그 유료 구독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진짜 미국이 돈으로 굴러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저거만으로 좀 굴러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실. 자 최근에 워싱턴포스트. 워싱턴포스트 지금 어디 거예요? 아마존 거예요 아마존. 제프베이조스 겁니다 지금. 자 워싱턴포스트가 전통적으로 1976년부터 쭉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왔어요. 그리고 워싱턴포스트의 유료 구독자가 무려 현재 250만 명 있습니다. 그냥 구독자 250만 명 아닙니다. 유료 구독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냥 구독자가 250만 명인 것도 대박인데 유튜버가. 유료 멤버 10 구독자가 250만 명이면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저게. 근데 이번에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민주당의 카멜라 헬스 지지표명을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뭐 그렇다고 트럼프를 빨아주겠다는 건 아닌데 어찌되도 그 지지표명을 공개적으로 안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시각에서는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기들 마음이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워싱턴포스트가 이번에 저 지지표명을 헬스한테 안 하니까 지금 벌써 10% 빠졌댑니다. 유료 구독자. 250만 명이 10% 빠진 거면 몇 명이 빠진 거야? 25만 명 빠진 거야. 25만 명. 충성스러운 구독자들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저 언론사들도 돈을 빨아먹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손해를 봤다 이 말이야.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론의 이제 좀 추정. 의혹.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일부러 워싱턴포스트가 지금 그 카멜라 헬스를 지지하는 거를 막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지금 제프 베이조스 입장에서 솔직한 얘기로 워싱턴포스트의 구독자 10% 날아간 건 손해 아니냐. 근데 저게 더 현명할 수도 있어 사실은. 왜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워싱턴포스트는 CNN과 똑같은 페이크 뉴스입니다. 그들은 terrible person. 아주 아주 안 좋은 attitude와 personality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워싱턴포스트만 운영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워싱턴포스트만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아마존과 아마존의 수많은 계열사들. 이런 거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굳이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그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물론 확인할 길은 없어요. 제프 베이조스가 실제로 지가 이런 지지 표명을 하지 말라고 막았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아 혹시 그럼 미국 언론사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그냥 빨아주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언론사들은 본인들의 충성스러운 고객들과 구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거지. 될 것 같은 사람 빨아준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미국의 위대하고 정말 정말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 양반이 처음 대통령 선거 나간 게 1932년이에요. 1932년에 이제 선거 나갔을 때 미국 전체에서 루즈벨트를 지지했던 언론사가 100% 중에 38%밖에 안 됐습니다. 상대 후보 58%를 지지했어요. 신문사들이. 근데 루즈벨트가 이겼습니다. 자 다음 선거. 1936년. 루즈벨트가 재선에 도전한 거예요. 2선. 이때는 34%밖에 없었습니다. 루즈벨트 지지 언론사가. 그 이전보다도 더 줄은 거예요. 근데 내리사선한 사람이야 내리사선. 연속으로 4번 연속 당선된 사람이란 말이야 이 양반이. 그죠? 자 근데도 언론사들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언론사들도 정치질을 한다. 빨면 이득인지 지금. 까는 게 이득인지. 계산을 하는 거야. 지금 루즈벨트가 아무리 저렇게 인기가 많고 그렇더라도 잠시 특정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어. 그럼 까는 거야. 그래야 자기들한테 유리하거든. 구독자들이 채워질 수 있거든. 유료 우리 신문사를 볼 사람들이 늘어나거든.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야. 이런 걸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루즈벨트가 4선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병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 때의 부통령이었던 트루머니. 해리 트루머니. 이제 그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지금 남은 임기를 이제 그 승계를 하잖아요. 미국은 대통령이 죽었어. 그럼 그 대통령의 남은 임기만큼 부통령이 쭉 그냥 대통령으로서 이제 남은 임기를 채워요. 일단. 바로 대통령 선거 안 합니다.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제 해리 트루머니 나갔어요 또. 자 근데 해리 트루머니 대선에 나갔을 때 1948년에 언론 전체의 15%밖에 지지를 못 받습니다. 상대 후보는 65% 지지 표명을 받았었어요. 전체 언론에. 근데 해리 트루머니 당선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젠하우 옆에 그 인기 많았다는 존 에프 케네디죠.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언론의 16%밖에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존 에프 케네디가. 근데 당선됐습니다. 자 물론 조지 WBC 오바마 조 바이든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언론들이 지지를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무조건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수많은 언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2016년도에 대선에서 집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지금 카멜라 헤일스를 지지하는 언론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트럼프는 16개밖에 안 돼요. 참. 모른다. 아 지지 언론이 카멜라 헤일스가 많으니까 당연히 헤일스가 되려나? 오히려 내가 만약에 지금 진보 성향의 민주당을 지지해온 언론사에 그러면은 카멜라 헤일스가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 뭔가 느낌상. 그러면 카멜라 헤일스를 졸라 빨아줄 것 같아. 내가 돈 벌라고. 트럼프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하 그래 내가 그래도 유료 구독을 잘했다. 얘네는 카멜라 헤일스가 질 때 지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헤일스를 빨아줬어. 난 이제 이 신문사만 볼 테야 이제 이 지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짓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언론사가 이렇게 많이 지지하든 적게 지지하든 간에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것만으로 미국 대선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 얘기죠 지금.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계인데요. 와 전 깜짝 놀랐어요. 이거 2008년에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 회사예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여론조사 한 건데요. 미국 언론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미국 유권자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응답자 전체의 69%가 나왔습니다. 2008년에 한 건데요 이거. 정말 많은 사람이 미국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든가 말든가 알파놉니다. 굉장히 알파놉니다.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물론 물론 이런 것도 있어. 미국의 언론사들이 단순하게 돈 유료 구독자 이거 때문에도 하는 거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아예 이미지가 바뀌었어. CNN은 좌파다. Fox는 보수다. 이런 게 딱 이미지가 잡혀있는 언론사들도 있거든요. 얘네들은 애지간하면 안 바뀌어요. 얘네는 애지간하면 안 바꿉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해오는 이유가 돈과 거리가 좀 있는. 자기들이 헤쳐먹기 위해서 해왔든 뭐하든 간에 그거를 전통적으로 해온 그 특정 언론사의 신념이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문화화 되어 있다면 사문화 같은 거예요. 회사 내부 문화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좌파 성향을 가진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 20, 30대의 신입사원들이 CNN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언론사는 계속해서 진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고착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착화되고 당연하게 이제 계속 진보 진보 진보가 되는 건데. 그런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언론사들은 좀 달리 볼 필요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이더라도 언론이 저렇게 대놓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상대 후보를 깐다거나 이런 거는 좀 규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이 마냥 언론과 방송사들을 규제하는 그런 기관들이 미국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미국에도 있었어요. 하자. 하자. 어. 잇. 엇어요. 하자. 있었어. 1934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가 뭐 없어졌다는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 방통이 같은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 자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1934년에 생겼잖아. 언론사들한테 오더를 내려. 공정성 원칙을 지켜라. 우리가 이제 공정성에 관련된 원칙을 이제 오더를 내릴 테니까 지켜라 이 말이야. 자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방송시간. 방송사는 방송시간. 아니면 언론사에서 신문사들은 기사. 여기에 무조건 공익문제에 대한 내용을 넣어라. 몇 프로 이상 넣어라. 그러니까 너네가 하고 싶은 말. 누구를 깎아내리고 누구 가십거리만 올리고 이집거리만 하지 말고 공익성 있는 그 문제제기. 어떤 특정 어떤 그 공익적인 이슈 이런 거는 올려라 이 말이야. 그걸 넣어라 이 말이야. 자 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반드시 찬성 쪽과 반대쪽을 동일하게 분배해서 양을 넣어라 이 말이야. 방송시간에서도 반반. 기사에서 이제 신문에서 기사 쓴 것도 반반을 넣어라 이 말이야. 어 그 얘기를 해야 그 얘기를. 이게 이제 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이제 그 공정성 원칙인데. 이게 1934년에 시작이 됐는데. 계속해서 언론사들이 불만을 표해요. 왜 자꾸 너네가 뭐라고 하느냐. 이 자유민주주의 미국에서 왜 각각의 언론사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고 찬반을 하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국가가. 국가가.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말이야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치병 걸린 사람들도 국가가 뭐 해줬는데. 내가 까고 싶은 카멜라일스. 내가 까고 싶은 트럼프. 내가 좋아하는 이 언론사가 알아서 까게끔 내버려두지. 왜 국가가 뭔데 니들이 개입을 하느냐. 정치병 걸린 사람들도 같이 개지랄을 떨고 그랬던 거예요. 계속 이제 수십 년 동안. 자 결국에 신자유주의자. 신보수주의. 지미 카터를 개박살내고 당선된 레이건. 레이건이 이제 1984년에 재선을 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기회는 이때다. 이 규정을 폐지합니다. 폐지됩니다. 그래서 1987년부터는 폐지가 돼서. 드디어 우리 콘크리트 지지자. 달리 말하면 또 정치병 걸린. 모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특전 신념에 너무 과몰입해서 빠져있는 사람들. 이분들을 우리 언론사들이 드디어 유료 구독자로 모실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우리 언론사들의 머니의 시대가 돌입했다. 머니의 시대 씹어졌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야 이제. 이런 게 없어지면서 대놓고 이제 딱. 대놓고 우리는 편향되게 가겠다 이 말이야. 대놓고. 그게 돈이 되거든요. 유튜브에도 정치 유튜버들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 보고. 즉희들만 민주시민이래. 즉희들만 깨어있는 시민이고. 자기들만 민주시민이라고 얘기해요. 걔네들. 그 정치 유튜버들. 그리고 보수 쪽 가면 우리 애국 보수들이. 우리 애국 보수로서. 우리 애국 보수들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멸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 그 민주시민하고 애국 보수. 자칭 애국 보수. 자칭 민주시민이야. 걔네들 다 지금. 고런 사람들이 돈이 돼요. 현타가 가끔 옵니다. 가끔 이제 심심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 뭐 이재명이나 김건희 뉴스 내가. 잘못 클릭해서 보면은. 그 인간들이 떠. 떠서 라이브하는 거 잠깐 들어가 보면. 50만 원. 여기 슈퍼채 뜨면. 여기 위에 뜨잖아요. 여기에. 50만 원. 25만 원. 시뻘겋게. 막 도배가 돼 있어. 보면은 막. 이야. 저렇게 돈이 되는구나. 어? 어. 돈 잘 빨더라고. 근데. 그런 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정 방송사가. 특정 방송사가 정권 편향적으로 행동을 하면은. 야. 너무 마탱이 간 거 아니야. MBC. KBS. SBS. 뭐. 특정 정권 편향됐다. 이런 그 음모론 제기하는 그. 시민분들. 국민분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와. 쟤네 언론사 마탱이 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대요. 어차피 그 방송사들은. 자존감이 높아. 이게 개인이면은. 이게 개인이면은. 괜찮은 말인데. 기업이나 언론사가 이런다는 게 난 좀. 자존감이 이게 높기는 한데. 시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나를 싫어할 사람들은 날 계속 싫어한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보고 쭉 가자. 이걸 언론사들 생각을 해요. 미국은. 어. 아주 그. 어. 자존감이 높은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 별로 뭐 얘기가 안 돼. 이게. 어차피 폭스뉴스 보는 사람들은 폭스뉴스만 보고. CNN 보는 사람은 CNN만 보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합니다. 어. 그냥 가는 거예요. 프라이드로. 그래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별로 사회적 합의가. 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게 별로 없대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같아서 뭐.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저 언론 폐지시켜야 된다고. 어.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 방송국이나 언론사 중에 하나가 대놓고. 나는 윤통을 지지한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보실 거예요. 그 언론사.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 그게. 문화적으로 그게 좀 아니잖아. 그죠. 어. 문화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법도 아니에요. 공직선거법이에요. 공직선거법. 언론법에서 규정할 필요도 없어.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정하게 이제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공직선거법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반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야. 저거 어기면은. 선거법. 물론. 제가 뭐 이 6개의 언론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어. 이 언론사들이 대놓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안 하고 있는데. 뒷구녁으로 돌려가지고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어. 이런 어떤. 그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 바다기간 신뢰. 이런 게 좀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어. 이런 말씀도 또 같이 드리면서. 어. 이제 미국 대선 며칠 안 남았는데요. 어. 여러분들 이제 언론기사 잘 걸러들으시고. 너무 우리나라 언론의 국제정치뉴스 믿지 마시고. 우리나라 언론이 국제정치뉴스를 잘 못 만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뺏겨오는데. 뺏겨오는 것도 이상하게 뺏겨올 때도 많아. 어. 이런 거 잘 걸러들으시고. 요새 뭐 팝하고 좋잖아요. 어. 외신 같은 거 많이 보시고. 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예요. 아 끝. 인생동반자. 조킥. 반기성형외과. 레퍼런스 게임 아카데비. 간가요 후원자. 당근. 이카로. 정유진. 한상킥. 도추브이에스더월드. 은빛마술사. 카노넨 갱라 최영인. 배부른다람. 영민차. 김동훈. 그레이스은행. 신빌.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 advised. 아 Hal. 안녕. pix Entertainment descal ad. 또. estud ii아ня가. 아침라 르퍼런스. cần 김재 bosses 1 2 4 6 7 8 8 9 9 10